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안내를 좀 드릴거에요 아 이거 발음이 쉽지 않네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수 스페셜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수 스페셜티 안내를 좀 드릴건데 자 안내 드리기 전에 뭐 해야 되지 여러분들 자 좋아요 그쵸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자 우리 이수 스페셜티가 상승세 그쵸 상승세를 유지할 수가 있구요 상한가를 갈 수가 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이수 스페셜티 주주분들이라면 반드시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가 상장한 날이 5월 31일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뭐 8만원대 주가가 45만원까지 급등을 좀 했습니다 어 여기 지금 급등했던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제 2차전지 그쵸 2차전지에 대한 어 굉장히 이슈가 좀 있었구요 어 이거 2차전지를 만들었던게 그쵸 테슬라죠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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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어 굉장히 이수가 좀 되다 보니까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또한 어 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좀 급등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 결과적으로 인적분할에는 성공을 좀 했지만 그쵸 어쨌든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 주가가 좀 많이 그쵸 흘러내렸죠 여러분들 아 아무래도 좀 너무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급하게 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너무 급등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씩 조정을 받고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쵸 그럼 이 선이 여러분들 다시 내려왔을 때 지지선이 되고 다시 한번 또 올릴 수 있는 그쵸 그리고 여기가 또 지지선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쵸 계단식으로 상승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 조금 너무 급하게 올린 면이 있다 그쵸 급하게 올린 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주가가 많이 좀 내려온 느낌이다 그쵸 그리고 어쨌든 재료 소멸이 되면서 어 주가가 지금 뭐 10만원대까지도 내려왔었네요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건 뭐 앞으로죠 앞으로 앞으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좋아질 건지 상황이 그쵸 나빠질 건지 사실 우리 그 이수 스페셜티 뭐 주주분들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강하겠죠 여러분들 좋아질 거다 그쵸 이렇게 생각 중이실 겁니다 그쵸 어 어쨌든 중요한 건 이수 스페셜티 말씀을 좀 드리면 좋아질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자 왜 그런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쵸 그리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부분들도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이수 스페셜티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이수 스페셜티는 자 이수화학에서 자 인적 분할을 통해서 분리가 된 기업이죠 여러분들 자 이수화학 그쵸 이수화학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죠 여러분들 여기 이수 스페셜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여러분들 이수 엑사캠 있죠 여러분들 엑사캠 자 이렇게 보면은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수직 계열화 자 수직 계열화를 만드는 뭐가 좋죠 여러분들 일단은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모든 요즘에 모든 기업들이 웬만하면 에코그룹 아시잖아요 에코그룹도 지금 현재 수직 계열화를 거의 다 완성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수직 계열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 절감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수화학 뭐하죠 여러분들 이수화학 자 이수화학에서는 연구 개발을 하죠 연구 개발 그쵸 그리고 이수 우리 스페셜티는 뭐 한다 생산을 하죠 생산을 맡아서 하고요 그리고 이수 엑사캠 이수 엑사캠 뭐 하죠 여러분들 유통을 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구 개발 생산 유통 전부 다 그쵸 사이클이 돕니다 이런 식으로 어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수직 계열화를 한 이유가 확실하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죠 자 한번 가보면 자 이수 스페셜티가 중요한 거 하죠 여러분들 뭐 하죠 여러분들 황아리튬 그쵸 황아리튬 어 최근에 이 황아리튬 어 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황아리튬 관련해서 자 왜 황아리튬이 왜 이슈가 좀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황아리튬이 어디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죠 전고체 배터리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굉장히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굉장히 종류가 많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LFP 를 제일 많이 좀 쓰고요 그 다음 뭐 쓰죠 여러분들 NCM 그리고 NCA 이렇게 쓰죠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최근에 LFP에서 뭘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NCM 그리고 NCA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이 전기차 배터리가 자 그리고 최종 단계죠 사실 최종 단계 마지막에는 뭘 만들어야 되냐 결과적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됩니다 자 왜 전고체 배터리가 돼야 되냐 사실 이 LFP는 여러분들 좀 아시죠 LFP LFP는 일단은 충전 속도도 좀 늦고요 여러분들 그쵸 충전 속도도 늦고 용량도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라는 게 사실 이 용량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배터리 수명도 중요하고 어 용량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LFP는요 여러분들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 대신에 장점은 있죠 여러분들 안정성 그쵸 안전성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LFP를 쓰는 곳이 아직도 있죠 여러분들 전기차로 그쵸 전기차로 쓰는 곳은 있는데 우선 이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뭘로 넘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NCM 그쵸 그리고 NCA 그쵸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자 얘네들도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한번 지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되는데 꽤 좀 빠를 것 같은데 자 여기 있죠 여러분들 리튬이온 배터리가 결과적으로 자 NCM 그쵸 그리고 NCA 이건데 여러분들 리튬이온 배터리가 자 보시면은 어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음극재 양극재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해질로 옮겨 다니는 거고 분리막은 뭐냐 양극재하고 음극재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만나면 어떻게 된다 화재가 발생을 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분리막이 있고요 서로 전해질을 통해서 어 수산한 리튬을 어 쓰면서 전해질로 옮겨 다니면서 전력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우리 전구시 배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전구시 배터리 어때요 여러분들 분리막이 일단 없다 분리막 그쵸 분리막이 없고 이 전고체라는 게 뭐에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액체가 아니죠 여러분들 액체가 아닌 고체죠 고체 그쵸 전고체 어 그니까 전해질이 여러분들 고체 상태로 돼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전고체 배터리가 자 그러면 뭐에요 일단은 안정성이 그쵸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보시면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좋고 소형이 가능하다 그쵸 소형 소형 개발이 가능하다 이거죠 여러분들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 빼면 그쵸 그만큼 여기도 요렇게 해도 똑같은 효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더 늘리면 당연히 여러분들 더 작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리막이 없어지는 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인데 자 이거 전고체 배터리는 결과적으로 어디에 쓰이나 어디에 쓰이죠 여러분들 고체 연료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 고체 연료 그쵸 고체 연료 굉장히 좋잖아 여러분들 뭐 우주항공에도 쓰이고 미사일도 발사할 때 쓰이고 그쵸 고체 연료로 많이 쓰이는데 어 어쨌든 이 전고체 배터리가 뭐죠 여러분들 꿈의 배터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어렵다 상용화가 어렵다 그쵸 우선 지금 현재 개발 단계죠 개발 단계 자 그래서 지금 뭐에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국책과자에 선정이 됐죠 국책과자에 국책과자에 선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1170억대 예비 타당성 조자에서 통과를 했다 그쵸 어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뭐에요 일단은 국책과제로 선정이 됐다 라는 얘기는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다 그쵸 미래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꼭 필요한 뭐다 여러분들 이 황화 리튬을 어디서 만든다 여러분들 어 이수 스페셜티가 만든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자 뭐하는 기업인지 어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그쵸 장래성이죠 장래성 자 결국에 그 테마 중에서도 여러분들 자 우리가 뭘 봐야 되죠 여러분들 항상 뭐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산업 그리고 시장 업종 그리고 뭐에요 여러분들 종목을 봐야 된다 그쵸 이걸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 여러분들 이 테마로 움직이죠 테마 그쵸 이 테마 즉 업종 그쵸 계속적으로 사이클 순환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순환 그리고 순환하면서 뭐를 한다 발전을 조금씩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리 예전에 그 핸드폰 그쵸 뭐 핸드폰 뭐 2G 3G 4G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5G까지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LFP 뭐 NCA NCM 그리고 뭐다 마지막에 전고체 이렇게까지 간다 그쵸 결과적으로 테마는 순환을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그러면 또 이거죠 여러분들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또 뭐가 생기겠죠 여러분들 그쵸 이런 식으로 또 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고체 배터리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을 하면 그 안에서 또 뭐가 생긴다 뭐 전고체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물질들을 그쵸 변경이 또 일어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쵸 근데 이수 스페셜티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현재의 실적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의 실적은 좋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저 그러나 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이 장례성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어 지금 현재 현재 뭐죠 여러분들 에코프로 머티가 있구요 그쵸 에코프로 머티가 있고 뭐 포스코 퓨처에 포스코 퓨처엠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이 전고체 배터리로 와야 됩니다 이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자 이 전기차 시장을 꽉 잡을 수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지금 개발을 좀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구요 자 우선 그래서 저는 이수 스페셜티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우리는 이거지 여러분들 기대감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대감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수 스페셜티 그 처음에 상장했을 때 뭐가 있었죠 기대감이 있었죠 여러분들 기대감 그쵸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뭐 테슬라 쪽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뭐 여러가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무려 5배 이상 상승을 좀 했죠 자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쵸 기대감 생겨날 수 있구요 국제까지 선정 됐으니까 일단은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곧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나오긴 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 중요한 것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수 스페셜티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금 여기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은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 비중 추가를 하셔야죠 여러분들 비중 추가 그쵸 비중 추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매수는 했는데 지금 뭐 내 평당가가 얼마인데 그쵸 이거 매도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비중 추가를 해서 얼마에 나와야 될까요 라는 부분들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자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게 있죠 여러분들 자 여기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전략 대응 자료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매수 타점 그리고 뭐가 있냐 매도 타점 전부 다 제가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 전부 다 그쵸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쵸 이런 부분들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조금 핵심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전고체 배터리를 뭘 얘기하냐면 여기가 지금 삼성 SDI 홈페이지거든요 여러분들 삼성 SDI의 홈페이지입니다 자 삼성 SDI도 최대 목적이 뭐냐면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게 어쨌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이게 마지막 목적이죠 마지막 미션이 되겠네요 마지막 미션이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게 마지막 목적인데 자 지금 현재 거의 연구개발이 끝났죠 여러분들 그쵸 연구개발이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자체 개발 프로젝트 외에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일본연구소와 협력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쵸 그리고 뭐에요 여러분들 2013년부터 모토셔널 배터리 관련 전시회에서 자 중장기 전고체 배터리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게 거의 뭐에요 여러분들 완성단계죠 완성단계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죠 여러분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다 그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거에요 여러분들 그 내용까지 해서 그리고 중요한게 뭐죠 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그쵸 어 전고체 배터리 핵심은 결국 뭐에요 여러분들 황화 리튬이죠 황화 리튬 자 이 황화 리튬을 어디서 만든다고요 여러분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서 만든다 그쵸 그러면 자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면 뭐가 중요하죠 이 황화 리튬이 중요한데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데 어디라고요 삼성 sdi다 그쵸 그러면 자 중요한건 이 삼성 sdi가 최근에 뭐 했죠 여러분들 에코프로 비엠과 44조라는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자 중요한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자 여기 삼성 sdi와 공급 계약 체결 그쵸 공급 계약을 충분히 체결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쵸 그때는 여러분들 44조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어 이 부분들을 조금 기대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여기 지금 대응 자료에 다 넣어놨거든요 여러분들 매수 타점부터 해서 목표가도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매도 타점도 적어놨구요 여러분들 자 이거 제가 자료 어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위에 상단번호 있죠 상단번호 010 6227에 8706번으로 여러분들 자 이수라고 보내주세요 이수 그쵸 이수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자료 이거 전략자료 그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전략자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삼성 sdi와 뭐 계약건 이라든지 나올 수 있는 계약건들이 뭐뭐가 있는지도 적어놨구요 자 매수 타점 그쵸 그리고 매도 타점 어 즉 목표가 까지 설정이 돼 있는 그런 대응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고점에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요 여러분들 비중 추가해서 평당가 낮춰놔야겠죠 평당가 자 그 부분까지도 전부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자 우리 그냥 대응 전략을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됐고 자 이거 지금 자료 제가 바로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010 6227에 870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남겨주셔야 돼요 구독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눌러주셔야 된다 그쵸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는 당연히 무료로 자 이 전략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충분히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전략 대응 자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무조건 자 구독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그래서 이거 한번 받아가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여기까지만 안내를 좀 드리고요 그쵸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 제가 이거 실시간 대응을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안내를 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 다음 영상에서 어 또 뵙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